자 오늘은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핫한 게임이죠 파피 플레이 타임 공포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 챕터 1 생긴거 보소 자 보니까 이게 원래 장난감 공장이었대요 여기가 여기에 이제 근무했었던 직원이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게 된거죠 어 근데 좀 약간 인형이 좀 기분 나쁘게 생겼다 어째 어 공장 투어도 했었군요 아 이거 무서워 어? 어응? 어응? 뭐야 와 공포 게임 얼마만이냐 저 안한지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이거 하다가 자지러지는거 아니에요 아 보자 주변에 뭐 탐색할게 있나 어? 여기 또 문이 있네 이거는 뭔가를 얻어야 열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설마 이건가? 초록 분홍 노랑 빨강? 초록? 분홍? 노랑? 빨강? 와 이게 맞네 그레니로 단련된 공포 게임 실력인가 자 그 다음에 수사한 물건들도 있구요 비디오 테이프가 보니까 여기다 딱 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죠? 그레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장난감이구나 가제트 손바닥 같은 그런 이건가 보다 내놔 빨리 오케이 열렸다 빨간색은 어딨어? 빨간색은 또 다른데 가서 찾아야 되나? 아 아 여기다 딱 보니까 되는거네 어프 정형이군요 다니 비율 뭐야 몇 등 진냐 이거 야 이거 다리 길이 반만 좀 떼주라 거기 뭐 모델급 포스를 풍기는 허기웍이라는 progressive 얘땜에 지금 전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자 빨간색 문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전원을 꺼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열쇠가 필요하겠네요 열쇠같은게 뭐 없나? 엠아 너가 왜 거기서 나오냐? 이거 지금 살아있는거 아니지? 자 엠아 마 움직여 인마 좋았어 일단은 열어 오 요쪽이 약간 좀 쎄한데 어째? 전기충전 여기서 어? 이건가? 여기에 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다가 너에게 달아놔 나이스 전기가 돌아왔어요 다음은 문을 열어주시죠 오늘 본거 같은데 기분타실까요 왔다 그 시간이 찾아온거 같아요 뭔가가 튀어나올 듯한 세상에라도 튀어나올 듯한 이 느낌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넣었습니다 아니 뭐야 저거 쟤 뭐야 저거 뭐야 나 뭔가 본거같애 아아아아 너 뭐야 이 자식아 테이프 아까 노란색 테이프 하나 얻었잖아요 오케이 인형뽑기기계인데 그거를 찾아서 뭔가를 하는거 같은데 어 이거다 이건가 자 버튼을 줍는거구만 소록색 버튼을 여기다 넣었고 작동을 이거 4개를 다 얻어야 되는건가요 어 어 있네 뭐야 왜있어 오케이 일단 모든걸 다 모았고 인형뽑기 갑니다 에잉 내 빨간손 아니에요 오오오오 드디어 얻었다 빠르게 탈출 간다 빨간색 빨간손 나이스 왼쪽 오른쪽 으아아아아아아앰 열려라 참깨! 오후 오오오 오오오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룩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뚜뚜뚜뚜뚜 갑니다아 어디까지 올라가니 이 친구냐? 뭐야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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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쓰레기가 튀어나오 어어 어어 아유 뭐야 깜짝 놀랐잖아 튀어나오는 줄 알고 진행 아주 순조로워요 파워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한쪽만 살리면 될 것 같은데 두개 다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거를 데리고 와서 그대로 여기다가 전기를 요렇게 삥 돌아서 하나 덴준 다음에 됐어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유 낙하 어휴 아파라 eins 파워온 깜짝이야 구 assured 아 이거 생산라인이 가정이 됐나 본데요 이제 저거 보니까 막 상자 του 움직인다 뭐가 나오나? 상자들이 나오는거 같은데? 뚜껑 어픈 아아 요거를 다 가동시켜서 인형 조각들을 모아서 만드는건가본데요? 어? 색깔이 입혀졌어 맨 처음에 문앞에서 봤던 그 인형이구나 그 정체불명의 괴물 담긴 인형 자 그러면 기다리면 완성품이 나오는거죠? 뚝딱뚝딱뚝딱 좋았어 좋았어 오 위잉 검사 현재 검사중 검사중 좋아 완성품 나왔어요 오케이 인형을 획득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올리는 것 같은데 딱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이거 뭐 할만하네 게임 헉 할맞아 내 게임 진짜 미쳤나봐 왜 저기서 나와 왜 저기서 나와 왜 저기있어 쟤 또 잠깐만 근데 이게 제가 폐회 영상들을 보다보니까 뭐 버그같은게 좀 있거든요 트랩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상자로 약간 우리 허기허기 발걸어가지고 잡아뜨릴 수 있다는거 같은데요 본격 허기허기 잡아뜨리는 상자 트랩 완성 이리와봐 으헤헤헤 쓰루루루루루루룩 어? 뭐야 아니 이게 좀 성공확률이 낮은가본데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자아 와봐라 허기허기 야아 하하하하 아 진짜 날라가긴 하네 하하 겁나 웃겨 야아 날 잡아먹어라 자 찐막 도전 가즈엠 빰랄랄랄랄라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누룽 ㅎ하 잠깐아 얘 당황했 Voyage 허기허기 괴롭히기 성공청구 이거 멈췄는데 wiz spaghetti 여기 들어가고 지금 오지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미끄럼 보고 따주고 계속 가요 계속 가 와우.. 겁나 잘 쫓아와지 아 아 아 열어열열열열열열열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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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열엇 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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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못 해 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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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하하하 잘 가고 잊 자식아 아하하하하 뚝배기 이제 탈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허기허기 고대로 보내버린 것 같아요 아 이거 맨 처음에 영상에 나왔던 그 문이구나 어 비디오 테이프가 있네 도망치라는 듯쇼 어 왠 집이 나왔네 오롤오롤 소리가 나구요 아 여기다 딱 봐도 굉장히 쎄한 집 광고 비디오에서 나왔던 그 인형이네요 이게 그 저주받은 장난감 공장을 만든 원흉인가 얘가 오오오오오 와 챕터1 이렇게 끝났습니다 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네요 연출이라던지 곧 챕터2가 나온다는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음엔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